2024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IGC 꿈드림 방학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창의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로 50명 이내의 학생들을 뽑아 운영되었습니다. 행사는 인천글로벌 캠퍼스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점심시간 포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링크 신청으로 받았으며, 접수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수건될 때까지 모집했습니다. 더불어 수료식은 3월 9일 토요일 14시부터 15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는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에서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융합영재예술교육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영어예술 방학 캠프입니다. 프로그램의 강사지는 인천대 해양학과, 도시건축학과, 조형예술학부 교수들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초빙연구원, 조형예술학부 교수 및 보조강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더불어 인천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뉴욕주립대학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 재학생들의 영어교육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 방학 캠프 수료증과 인천광역시장상 인천글로벌 상장을 받을 수 있었으며, 미술재료 및 기념품과 단체 티셔츠를 선물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가 올라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예술에 관한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IBS 박선영입니다.